3.9 대통령 선거 서울전역 결과를 어제 제야 전문가가 완성을 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완성한 결과를 갖고 물론 9월 9일 날 모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3.9 대통령 선거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계속적으로 한번 다뤄볼 만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전체 결과를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멋지게 분석해서 보내줬네요. 여러분 이 위에 있는 테이블이 서울의 여러분들 전 지역의 구입니다. 전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자별 총득표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다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이 득표 총득표수는 사전특표 득표수 플러스 당일 득표 득표수인데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이것을 모두 다 수정보완한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예상수정포탈 총득표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로드를 딱 받으시게 되면 동별로 선관이 발표된 것하고 그다음에 수정득표수를 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보시게 되면 이게 나오네요. 여기 한번 보시죠. 종로구 6번입니다. 종로구에 이재명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은 총 2만8,402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사전특표가 조작된 것을 선거대위터로 확인하고 그것을 수정하니까 2만8,402표가 아니고 몇 표를 받았다? 2만834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종로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뜻하면 패배했습니다. 종로구에서 2만3,675표를 받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입니까? 3만776표를 받은 겁니다. 심상정 후보 종로구에서 1,551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이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사전특표 조작된 것을 수정해가지고 진짜 총특표 후보별 특표수를 구하니까 심상정 후보는 1,551표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2,016표를 받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캐치를 하셔가지고 구별로 다 비교해 보시게 되면 선관이 발표된 총특표수하고 재야 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총특표수의 격차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서울을 다 분석을 해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의 구별, 후보별 총특표수를 그대로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공개했고 밑은 그 총특표수 가운데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진짜 총특표수를 구해보게 되면 모든 구에서 이재명, 포는 선관위 자료가 많고 윤석열은 훨씬 더 표를 빼앗긴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두 개 비교한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토탈, 그리고 선관이 발표된 토탈을 수정, 보완한 것. 아주 잘 나오네요. 여기 딱 나오네요. 이재명 28,402표, 진짜는 28,34표, 종로구입니다. 윤석열 종로구에서 선관이 발표 23,675표, 그러나 재야전문가 추정지 37,78표, 중구, 선관이 발표된 자료 이재명 21,952표, 제야전문가 추정지 진짜 총특표수, 이재명 16,749표, 모두가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뻥튀기가 된 겁니다. 중구, 윤석열, 선관이 발표된 자료 19,711표를 획득했다. 재야전문가 추정지 24,840, 24,644표를 획득했다. 다 다른 겁니다. 성동구, 이재명 46,505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러나 예상수정특표수는 진짜는 34,380표를 얻었다. 성동구에서 윤석열은 46,081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러나 재야전문가가 사전투표에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니까 진짜 총특표수가 윤석열이 얼마를 받았다? 57,601표를 받았다. 다 직접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이 여러분들 힘든 작업을 재야전문가 다 해가지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총특표수 그리고 예상수정특표수 이렇게 여러분들 다 딱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려고 하면 이게 바로 지금 왼쪽에 있었던 거고 이게 뭐 더 뚜렷하게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딱 캡처하시면 정확하게 뭡니까? 두 개를 A4 용지로 다 복사하셔가지고 딱 두 장만 놓으시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총특표수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재야전문가가 사전투표가 조작된 것으로 추정해서 그것을 수정보완한 진짜 총특표수 이재명과 윤석열의 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사가 되는 겁니다. 정작 당사자가 나서야 되는데 안타까운 민초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당사자는 지금 밥포고 무슨 김치찌개 끓인다고 야단 놔두고 인간이란 참새와 같아가지고 머리 위에 크대한 독수리가 날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모의 쫓기에 바쁜 것이 그게 뱅알이고 참새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에 차이값을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이재명은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입니다. 얼마나 표를 쑤셔 넣었기에 10에서 14%가 나옵니까? 이렇게 뚱뚱하게. 윤석열은 얼마나 표를 이렇게 빼앗겼기에 마이너스 13% 나옵니까? 이 그래프만 딱 보면 여러분 좌우대칭이잖아요. 심상정도 모두가 뭡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이 표가 이대로 이동한 거죠. 동별로.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13에서 1을 다하게 되면 마이너스 14%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플러스 14% 최대치가 마이너스 14%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죠. 이게 최소치가 플러스 10% 이거는 뭐죠? 마이너스 9% 그다음에 심상정이 빼앗긴 거에 합치게 되면 반올림하면 거의 마이너스 10%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그대로 표가 이동한 거죠.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뭡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에서 표가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서울시내 전역에 25개 구의 여러분들 종합편입니다. 그런데 각 구로 들어가면 또 다 나옵니다. 이게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이거는 종로구고 보시죠. 종로구. 이건 같은 거네요. 그다음에 이게 서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부산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이재명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6에서 플러스 9%. 윤석열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 심상정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9%. 표가 이동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전국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물 위조 투표율을 얼마를 투입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본 적도 없고. 어떤 분들은 공박사님이 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봤습니다. 그건 검찰이 조사해야 될 수사해야 될 상황이고 저는 모르고. 제야 전문가하고 공병원한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총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총득표수를 구성하고 있는 거소선상투표, 관외사전투표, 관내사전투표, 국외자투표, 그리고 선거일투표, 당일투표 결과를 분류해서 발표합니다. 그게 최종 결과입니다. 그 선거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범죄를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QR코드가 어떻고 무슨 외부의 인터넷망이 연결됐다 어떻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든 관계없이 그냥 선거 결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거 결과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후보로부터 다른 후보로 표를 이동시킨 그 부분이 확연하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제야 전문가가 무슨 로고 데이터를 확인했답니까? 그 사람들이 범죄하는 그런 현장을 발가했답니다. 그거는 뭐 발가한 건 아니죠. 그건 검찰이 수사해봐야 나오는 거고 물론 조재현과 이동훈과 천대엽이라는 그런 대법관들은 인천광역시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측 패소를 내리면서 범인을 너가 못 잡아오지 않냐. 범인을 잡아오면 다시 제거하겠지만 범인을 불특정인으로 거래하고 누가 범행을 했는지를 못 잡아왔으니까 당신이 패소한 거다 이렇게 하지만 정신나간 인간들인 거죠.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가. 대한민국 여러분 입 있고 양심 있고 눈 있고 대가리 있는 사람들은 선거 데이터가 조작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거잖아요. 뭘 더 필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됐는데. 선거 데이터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결과물은 선거 데이터를 이동시킨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중차대한 법니까? 범죄 증거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눈 감는 겁니다. 입 다무는 겁니다. 귀 막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열심히 끓이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 입에서 허우대만 멀쩡해 가지고 사람이 야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더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대통령이니까 그까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동갑 내기고 하니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여러분 호흡을 했고 유신하에서 보니까 대학에 입학했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 입을 다물고 포항에 내려가서 이러면 될 수제 현황을 보고 가슴이 울컥했니? 다 좋단 말이죠. 대통령이 마음이 따뜻한 것. 그러나 이런 문제를 입을 다물고 해결을 못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냥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허접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면하게 될 그 엄혹한 현실이 선거의 공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자식을 낳고 키우고 그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이냐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탄압을 당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과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격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숫자가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이걸 그냥 덮고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넘었는데 그냥 그거 하자. 그러니 제가 일찍 예상했던 것처럼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검찰총장으로서 10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뭉개는 것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저는 안 할 걸로 봅니다. 본인은 안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돼서 안 하고 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보내준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에 손을 어떻게 댔는가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추정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이겁니다. 제야 전문가 추정치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지역 사전투표 선관위 발표치하고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입니다.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율 51% 윤석열 득표율 45% 심상정 득표율 33%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선관위 공식 발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다시피 서울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의심을 하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진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을 구하니까 바로 미친 겁니다. 이재명은 당일 투표에서도 윤석열에게 패배했지만 사전투표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압승하고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압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바보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승리하면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서울 지역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압승을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구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39% 윤석열 후보는 56% 심상정 후보는 3%라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에서도 삼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승했고 사전투표에서도 대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후보가 51% 윤석열 후보가 45%로 이재명 후보가 6% 정도 차이로 이겼다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4.15 총선 뿐만 아니라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관위 발표 자료는 교차투표를 이야기합니다. 교차투표라는 것은 같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 같은 현상이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 일어났고 3구 대통령 선거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분석해보니까 그런 선관위 발표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에서도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고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도 대표했고 당일 투표에 대표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도표로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전산적으로 표를 더하고 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전산적으로 표를 더해주고 뺐기 때문에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밑이 진짜고 위가 뭡니까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재야 전문가가 몇 달 동안 작업해 가지고 수정 보완 작업을 다 거친 다음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서울 진역 여러분들 종합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더 총집교성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022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대 대선 서울 전체의 사전투표의 여러분들 현상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추정치입니다. 여기에 1번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 관련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1번의 발표 득표수하고 득표율 기준이라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재명이 이겼다는 겁니다. 51% 윤석열이 45% 심상정이 3%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서울에 참가한 총 참가다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는 317만 3085명입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사전투표 후보별 특보수를 구해보니까 표가 이동한 겁니다. 표가 얼만큼 이동했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얻은 사전투표 특보수에서 11.29%를 빼앗겼고 심상정 후보는 0.66%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총 23.87%가 여러분들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표를 11.92%만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두 후보는 빼앗긴 겁니다. 표 이동 숫자는 37만 8325표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의 39%를 얻었을 건데 표를 뻥튀기가 돼서 51%를 얻은 것으로 서울지역 사전투표 선거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진짜는 56%를 얻었어야 될 건데 표를 빼앗겨 가지고 45%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대했네요.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서울지역에서 사전투표에서 35만 8148표를 더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그러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서울에서만 54만 5062표를 얻어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3구 대통령 최종 결과가 24만 몇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와 이겼고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와 이겼다고 하는데 서울만 분석하더라도 몇 표를 이겼다는 겁니까? 서울만 이재명 후보가 35만 표 차이로 승리한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54만 5062표 차이로 서울에서만 차이를 낸 표수가 54만 5065표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제 방송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전역에 선거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거 데이터 상에 사전투표를 조작 안 했으면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작업을 해보니까 딱 뭐가 발각이 된 겁니까? 윤석열 후보의 표에서 얼마를 빼앗고 심상정 후보의 표에서 얼마를 빼앗고 나머지 군송정당에서는 일체의 여러분들 손을 대지 않고 그 빼앗은 것만큼 뭐죠? 이재명 후보의 표를 더해주는 선거 데이터 상에 딱 관계가 포착된 거 아닙니까? 그 관계가 포착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소위 표를 두 후보와 함께 빼앗아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하는 그 소위 관계식을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죠. 그 만들어낸 수치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위에 1번 자료인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여러분들 51% 45%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만들어지라는 거죠.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 선거 데이터를 그냥 분석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여러분들 그게 손을 안 댔으면 사전투표 손을 대지 않았으면 자연수기 때문에 천방지축으로 뭡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만일에 손을 안 댔으면 이렇게 딱 열병식 하듯이 이런 관계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남이나 전북의 4.15 총선이라든지 2016년에 총선 결과를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게 자연수라는 거죠.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손을 댄 건 뭡니까? 표를 이동시켰다는 거죠.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건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 51% 윤석열 후보가 패배했다 45%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라는 거죠. 56% 대 이재명 후보 39% 이런 것이 이제 나라에서 봉급받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이걸 낮에는 이래가 세금 내고 밤에 뭡니까? 그 쏟아지는 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가끔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 밤에 작업을 하니까 졸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민초들이 노력해가 하면은 뭘 좀 귀담아 보고 이게 뭐 알아봐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공박사 무슨 326만 표 차이 이상이 났다는데 그게 무언가 알아봐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치찌개만 끓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김치찌개만 끓이면 되겠어요?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잘 끓이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테이블 하나로 보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겠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의 서울 지역에 사전투표 선관위 발표치 1번이 선관위 발표치입니다. 3번이 뭡니까? 수정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기 되는 추정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사전투표 손을 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서울이잖아요. 이게 부산이죠. 대구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인천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대전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인천광역시 정상이겠습니까? 충청도 정상이겠습니까? 충북 정상이겠습니까? 전라도 정상이겠습니까? 전북 정상이겠습니까? 제주 정상이겠습니까? 대구광역시정 정상이겠습니까? 경상북도 정상이겠습니까? 다 정상이 아니죠.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할 겁니다 책 보면 아는 거죠 깔아뭉기는 거죠 본인도 곤혹을 치르겠죠 앞으로 침묵의 대가로 지금 국힘당이 당내 경선에 침묵한 그런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일찍 왔죠 꼭 같은 일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국힘당의 당내 경선 이준석의 분탕제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비용이 되겠죠 불의에 침묵한 비용을 불의에 비겁했던 그런 비용을 얼마나 크겠습니까 겁 안 납니까 겁 납니다 저는 내친김에 적은 단위인 종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조금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사전투표에 대한 선거 데이터 분석을 여러분 보셨고 제2화 전문가가 다 분석해서 보냈습니다 종로구 성동구 중구 노원구 갑 얽은 다 분석해서 보냈기 때문에 오늘은 종로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아니면 사기입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10% 23% 나왔습니다 종로구에서 표를 얼마만큼 쑤셔 넣기에 10%에서 23% 나오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입니다 여러분 삼청동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삼청동은 이재명 후보와 플러스 23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마이너스 2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후보도 거의 한 곳도 예외 없이 종로구에서 다 표를 빼앗겼죠 이런 수치는 통계학에서 보면 거의 미친 숫자입니다 이거는 조작 없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보면 여기 0이죠 0 0에서 이만큼 더해 준 걸로 보면 됩니다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최소 10%에서 최대 23% 윤석열 후보는 뭐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3%를 빼앗겼다고 보면 됩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예 사전투표 선거인 수예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냥 훤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를 안 보더라도 똑같은 현상이니까 조작감만 좀 다르니까 여러분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서울시 종로구의 선거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후보별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유자별 득표소가 죽이고 옆에 보면 거소선상 관내사전 제외투표 제외투표 그 다음에 청운효자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 사직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 삼청동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 선거 데이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2016년 총선을 분석해보면 아무 관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딱 해보니까 이런 관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손을 안 댔습니다 이 관계가 그런데 딱 두 사람만 손 댔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성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30%를 빼앗은 거죠 심상정 후보에 30%를 빼앗은 겁니다 나머지는 손을 전혀 안 댔습니다 이런 숫자가 그대로 타락 발각된 거 아닙니까 2016년 총선 같은 걸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게 다 0이 나오거든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건 자연 숫자라는 겁니다 이건 숫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열병식 하듯이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오는 것 사전투표를 쑤셔 넣었다는 겁니다 한쪽에는 쑤셔 넣고 한쪽에는 뭡니까 쑤셔 넣은 만큼 그 다음에 빼앗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그래프가 뭡니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여러분 그대로 이런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조작값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2016년 조작값이 다 00입니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여러분들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정거물이 뭐가 여러분들 그렇게 정거물이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현장을 봤냐 뭐 어떻게 막 보겠습니까 현장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건 범죄자들이 남긴 범죄 행각 이름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총결과입니다 2022년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 조작 활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힘당 정의당 쫙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과 심상정이 얻은 각각의 사전투표 득표수 23,675표 가운데 30%를 가져간 겁니다 정의당의 심상정이 갖고 있던 1,551표 가운데 30% 465표를 훔친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 합쳐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꿀꺼덕 먹었습니다 7,568표를 7,568표를 더해주고 7,568표를 빼앗은 겁니다 그럼 총 7,568표 곱하기 2개 2가 이동한 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종로구의 38%를 받아야 정상인데 52%를 받은 걸 뻥튀기해야 된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래는 56%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해야 정상인데 43%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컴퓨터가 또 친절하게 뭡니까 총조작규모가 총조작규모를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가만히 조금 계시죠 이게 여러분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총 어마어마하게 훔쳤네요 27%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7% 표를 이동시켰네요 BCDEF 이게 여러분들 후보가 윤석열 심상정 외 군소정당 후보한테서 13.490%를 훔쳤네요 그 다음에 똑같은 13.490%를 더해 준 겁니다 딱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는 자료거든요 이재명 사전투표 득표율 53% 당일투표 득표율 39% 차이값 플러스 13.5 윤석열 사전투표 득표율 44% 당일투표 득표율 56% 차이값 마이너스 12.4% 한마디 하죠 이재명 후보가 39% 이럼 당일 득표율인데 어떻게 53%를 얻습니까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표를 쑤셔 넣은 거죠 윤석열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이 여러분들 44%인데 당일 득표율이 56%인 사람이 어떻게 사전투표율을 44%를 받습니까 어떻게 12.4%나 표를 빼앗깁니까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IM 조작인 겁니다 뭘 조작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전산적으로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이 발표된 사전투표 득표율 53% 44% 3%를 수정하지 않습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30% 뺏어간 것을 다 원상폭귀를 시키니까 이재명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9% 거의 비싸지 않습니까 당일 득표율 39% 윤석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57% 당일 득표율 56% 비싸지 않습니까 심상정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4% 당일 득표 득표율 3% 비싸지 않습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거의 0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보시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엄청난 차이가 간찰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거의 0에 가까운데 이재명만 플러스 13.5 윤석열만 12.1% 기록하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놓으니까 표를 쑤셔 놓지 않았으면 왼쪽처럼 나오는 거죠 눈에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지만 이 작업이 얼마나 고된 작업이겠습니까 이 위에 여러분 테이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종로구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게 사전 득표율 이재명 윤석열 그 다음에 누구죠 심상정 군소후보들 이건 당일 득표율 39% 이재명 56% 그러니까 이 자료만 딱 보더라도 이건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 득표율의 13.5%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난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전 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은 이걸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그냥 끝나고 아무 말 안 할 거다 이게 선관위 자료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관위 헌법기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의욕을 제기하는 사람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위협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밥들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간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국민들이 앞으로 부정성과 하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걱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죠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당한 겁니다 56%를 얻은 사람이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이 44% 온 겁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선거 데이터를 딱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관계식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종로구에서 윤석열한테 30%를 빼앗고 사전 득표 득표수에 심상정의 사전 득표 득표수에 30% 빼앗아가지고 총 60%죠 그 표를 그대로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 소위 관계식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30% 빼앗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사전 득표 득표율을 구해본 겁니다 이게 이런 화단에 있는 거죠 이재명의 진짜 사전 득표 득표율이 39% 당일 득표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선거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르면 57%를 여러분들 진짜 사전 득표 득표율이 나온 거 아닙니까 밑에 당일 득표율은 56%지 않습니까 차이가 0.7%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게 정상선거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는 다 우차 범위 내에 있는데 여기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뭐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손을 대 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총 보면은 여러분 여기가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옮긴 건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3번 하단에 있는 수치가 여러분 뭘 말하는 수치인가 하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총 득표수입니다 이재명이 4만 6,109표를 얻었다고 나왔는데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진짜 총 득표수입니다 종로구에 4만 6,109표를 이재명이 얻은 게 아니고 몇 표를 얻었다는 겁니까 진짜는 3만 8,541표를 얻은 겁니다 그만큼 표를 이렇게 쑤셔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선관위 자료는 몇 표입니까 4만 몇 표죠 4만 9,155표를 얻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5만 6,258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3천표 차이로 이겼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뭐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1만 7,716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누가? 윤석열 후보가 이게 무슨 건지 아니면 뭔지 참 기가 차네요 심상정 후보는 선관위가 3,113표 차이로 이겼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거가 손을 댄 걸 발견하고 이러면 진짜 총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3,578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3,578표가 맨 밑에 기가 찬 거죠 3,578표가 이게 지금 진짜입니다 밑에 이게 뭡니까 선관이 발표되지 않은 겁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나왔잖아 윤석열은 표를 많이 빼앗겼고 진짜에 비해가지고 이재명은 표를 뭡니까 엄청 얻었고 진짜에 비해가지고 이 결과가 왜 나오냐 사전투표에 27%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27%지 않나요 사전투표 참가자 수요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이동할 수 있는 표가 훨씬 커지는 겁니다 3구 대통령에서 사전투표 참가율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이렇게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하던 자료의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렇게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10% 15% 이렇게 차이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제야 전문가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하니까 이렇게 뭔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거의 오차범위 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건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그걸 수정한 거 수정한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언제까지 참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기가 찬 거죠 기가 찬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이런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차이값이 얼마나 큽니까 이걸 수정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하고 가짜를 여러분들 사전 득표율의 27% 정도를 이동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진짜하고 가짜하고 진짜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설명하다 보면 저도 참 웃음이 나오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힘당의 이준석으로 인해서 내홍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개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이라든 눈앞의 현상에만 그렇게 눈이 가리지만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게 되면 그 문제가 결국은 2021년도 6월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 대해서 선거의 일체 검증 없이 그 의문스러운 선거 결과를 국힘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치르고 있는 내홍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꽃이다 맞내다 너가 그냥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만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당내 경선이 검증 과정 한 번 없이 그 의욕투성에 선거 결과가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 같은 더 심각한 일이 바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덮으면 그 이런 후과나 비용은 국힘당의 내홍 수준이 아닐 겁니다 내홍 수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을 보시고 많이 공유하셔서 이거는 뭐 나라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가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갈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상국가가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들 침묵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진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고 주변에 많이 공유하셔서 나라가 제자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다물 겁니다 입을 다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제가 일찍 그 문제를 거론했죠 입을 다물 것으로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